이 구글 있잖아요 구글 원래는 이제 설정에 계정가서 하셔야 되는데 구글 그죠? 이거 아시죠? 터치 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죠 그죠? 그럼 요쪽에 요게 있습니다 삼각형 그럼 여기 계정 추가라고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패턴 바뀌었어요 지금 한동 선생님 그죠? 자 여기 계정 만들기 새로 만드는거에요 새로 만드는거 여기다가 성과 이름을 쓰시고 다음 그럼 연도 있죠 선생님? 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성년자만 아니면 되요 그죠? 미성년자 연도를 쓰시게 되면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을 얘기를 하는데 미성년자 연도를 쓰시게 되면 얘네가 그 유튜브 뭐 들어가거나 할 때 제약이 좀 몇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풀려면은 만든 계정을 지우게 되잖아요 다시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만든 미성년자 그 만 14세 미만으로 나이를 해놓고 만들게 되면 지우더라도 한 3, 4시간 정도는 제약이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 어쨌든 뭐 자기 나이에 하면 되죠 다음 그럼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선생님? 저번에도 이거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디 할 때 한글로 쓰면 당연히 안되구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도 교육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미리 얘기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수업을 하실 때에요 특히 어르신도 교육할 때는 강사가 먼저 한번 하고 그죠? 저는 막 이것저것 저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현장에 나가선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2시간 하는데 전주에 한 거 조금 복습하고 새로운 거 하나 하면 된다고 그것도 안돼요 실제 70 막 훨씬 넘어가신 분들은 여기는 항상 영어로 쓰셔야 되죠 그리고 저번에 조정 선생님 하나 만들었죠 그때 그죠? 대전 포유가 하라고 했었잖아 진주영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만드셨죠 그러면 이건 그냥 재민데 아줌마 아줌마 코리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줌마 코리아라 그랬어 이름은 좋죠 어? 써도 되는데? 진주영 선생님 아줌마 코리아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쓰세요 이런 거 자 이메일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기억하기 좋은 걸 아이디로 만드셔야지 그죠? 대부분은 자기가 기억하기 좋은 걸 만들어요 그죠?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아저씨 코리아 아저씨 코리아 해볼래요 재미로 자 선생님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근데 대부분은 빨간색이 나온다고 누가 쓰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비밀번호도 선생님 어르신들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010 자기 전화번호 있죠? 그죠? 근데 전화번호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죠? 다음 넘어가면 이거 봐봐 또 넘어가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잘 들으세요 제 전화번호만 썼어요 지금 숫자만 원래는 숫자 영어 뭐 특수문자라는 거 하라고 나오죠 선생님 근데 얘 지금 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영어랑 그 섞어라고 나오거든 그럼 저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 아이디도 영어로 A 있죠? 앞에 하고 자기 전화번호 쓰라 그래 비밀번호도 그죠? 전화번호나 뒤에 그러니까 간단히 기억하기 좋게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누가 해킹하지 않나요? 자 잘 보세요 해킹을 자기가 당했어 만약에 그럼 자기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자 보세요 어르신들은 이메일을 주고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일단 정보 빠져나갈 일이 없죠? 그죠? 두 번째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거의 안 하시죠? 그럼 돈이 빠져나갈 일이 없죠? 저처럼 신용카드 등록이나 해놓은 게 없죠? 어르신들은 그럼 또 돈이 빠져나갈 일이 없죠? 결론은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이거 스마트폰 뭐 이거 계정 만들고 그러면 뭐가 빠져나가냐고 하시는데 처음에 스마트폰 개통을 할 때는 당연히 이거 쓰죠? 이렇게 전함으로 쓰고 뭐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구글에 저장 그러니까 KT 통신사에 저장이 되거나 그죠? 되는 거죠? 거기가 해킹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하나 이제 유의할 점은 통장이나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면 뭐 그게 갤러리가 소위 해킹이 당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통장 비밀번호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지 통장 계좌번호 통장 아이디 통장 비밀번호 그걸 다 어떻게 찍어놨으면 그거는 빠져나갈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자기의 정보가 빠져나갈 일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하여튼 뭐가 여기서 들은 얘긴 있으셔가지고 그죠? 차라리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지 그죠? 전화가 와가지고 보이스피싱 지금 되게 많아진 거 아시죠? 요걸래 보이스피싱 뭔지 아시죠? 전화로 와가지고 그죠? 뭐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그니까 그거 말고 스마트폰에서 내가 굳이 메일이나 뭐 그것도 주고 안 받고 그걸 해도 해킹을 안 당하는데 저도 그죠?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 그죠? 선생님 밑에 예 하시고 그죠? 또 동의 맨 밑에 내려서 동의 하시면 또 다음 그러면 이제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죠?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졌죠?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 질문 들어오는 게 기존에 만들어놓은 거 지우는 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지우면 되죠? 그죠? 조덴색 가서 지우면 되죠? 근데 어디 가서 지워야 돼요? 응? 자 보세요 계정 가서 지우셔도 돼 근데 다시 일로 온다 그러면 더보기에 그죠? 자 그럼 이쪽에 오면은 여기 계정관리라고 있어요 응? 여기서 만약 가면은 그럼 여기서 여기 구글 있죠? 구글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그죠? 아저씨 코리아 아니면 비밀 포유 그죠? 그럼 여기 계정 삭제가 나오죠? 여기서 지우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 폰들은 그런데 요즘 폰들은 그런데 자 그럼 봐봐 계정관리 그지? 그지? 그죠? 지금 보세요 조대원 선생님은 지금 진주영 선생님하고 저는 이렇게 바로 나오지만 약간 운영체제 낮은 거 있죠? 구형폰들은 우측에 점 3개가 나와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점 3개 막대기 3개 톱니바퀴는 뭐예요? 설정 설정은 메뉴에요 그죠? 내가 이 해당하는 어플이라든지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메뉴나 어떤 뭐 설명을 보고 싶으면 막대기 3개 점 3개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정 삭제를 딱 누르면 얘가 지워지죠? 그죠? 질문이 꼭 들어온다고 아시겠죠? 이게 이제 지메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